진짜 맛있겠다. 먹어볼까? 너무 맛있어, 그렇지? 맛있겠다. 맛있어, 맛없어, 훈장님이 만든 거. 같이 먹을까, 지금? 유럽식. 잘 먹겠습니다. 호텔 조식 느낌. 이거 잘 먹는 거 있어. 진짜 잘 먹어. 진짜? 나 사과 먹고 싶어. 사과 먹고 싶어? 사과, 참외 뒤에 있어. 두 개. 응, 사과 두 개 있고 참외 하나. 티티 칼로. 레오 칼 챙겨. 응, 맞아. 설마 칼이... 위험하대. 이거 유아용, 유아용. 아, 유아용. 아, 유아용. 나는 유아 칼인데, 그렇지? 레오 칼칼 봐, 지금. 봐 봐. 칼칼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짤라. 껍질 칼칼. 이렇게 해야 돼. 아, 이번 편도 마이프한테 보지 말라고 해야겠다. 할 수 있어? 이거 잘라보세요. 네, 조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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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참 교육이다. 눈높이 진짜. 지금 우린 먹으려고 갖는 거야. 저거 봐. 브라비이시모. 브라비이시모. 아이고. 근데 잘 잘랐어. 방금 나 보이더라면? 그래. 계속 쳐다보고. 눈 마주치고 있어요, 계속. 똑똑똑. 노아. 누구지? 한 것 같은데? 누나, 안녕. 안녕하세여. 안녕하세여. 잘생겼다, 완전. 어? 아, 오랜만이시다. 에바. 에바, 에바님. 맞아, 미수다. 에바 씨도 두 아이의 엄마 것이구나. 조금은 쉬었다가 우리 친구 요리할까? 바깥지? 오. 넷.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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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애기들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진짜. 한 명은. 이 치즈 있잖아. 이 치즈 이렇게. 내가 이거 할게. 오케이. 그러면 도와 봐봐. 이거 냄새 왔다 봐. 좋아. 오감을 만족시켜주네.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좋아요. 잘하네. 들어와도 잘하고 있어요? 또 먹어? 너무 많아, 노하영. 이야. 치즈 맛있나 봐. 우유도 좀 넣을게? 내 거 우유 넣을게. 니가 넣을 거를 꽉. 여긴 넣어. 조금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대차다. 오우. 오우. 오우, 맛있어요. 오우. 근데 별로 말리지 않네요, 일단. 괜찮아. 아, 우리 집에 강아지 있어서 너무 좋은데. 지금 여기 가까이 와서 이제 하나 둘이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일어나고. 와, 우리 집에서 상상도 못 할 일. 꼭 집에서만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어. 자. 아, 진짜 맛있겠다. 애들아, 밥 먹자. 아니, 아빠가 왜 못하는 게 없지? 온 아펫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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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또 장난꾸러기네. 레알아, 똑같아. 다 잡고. 먹어볼까? 아우. 뜨거워? 뜨거워? 그냥 이렇게 전랫말 잘해? 영어로는 전랫말이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도 애들이랑 그냥 반말로 하는데. 근데 준이가 이렇게 초등학교 상담을 갔는데. 거기 선생님한테 계속 반말을 하는 거지. 이것도 나도 완전 고민이야. 공부나 그런 거 못해도 상관하는데 예의? 예의 있으면 좋겠다는 거 알고 있어.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해서 이것을 합한다면 얼마나 더 풍요롭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문화 체험할 수 있는 곳 굉장히 많습니다.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또 한국의 현대문화. 이런 것들을 아빠하고 같이 또 엄마하고 같이 경험한다면 우리 레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더운 것 같은데. 어디야? 저렇게 시골길이야? 알선생! 네? 아, 와봐요. 아, 도와드릴까요? 이거 할 줄 알아요? 옮기는 거? 어, 이거, 이거.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럴 거야? 그렇지, 그렇지. 어디로 안 가면 돼? 어, 이리 와, 이리 와. 조심해야 돼, 이거 넘어지면 안 돼. 도와줄 거야, 레오? 고맙네. 어이구야, 이 효자다, 이제. 레오, 이리 와봐라. 저녁 식사 볼까? 레오야, 밥이야,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오리야, 오리. 오리, 고기. 군장님이 오리 훈제를 해 줄 거야. 우와. 내가 먼저 오셨겠다. 그 장작 이거 다 쪼개라고요. 이거 진짜 어려워. 어어. 어허. 시골에 살았다 하더만 이거 안 해봤나 보죠? 시골에 살았는데 이거 해봤는데 이거 해봤는데 어려워가지고 잠시만요 이러다가 우리 밥 못 먹고 날 새겠어 내가 내가 좀 할 테니까 잠깐 제가 보고 있을 거 좀 우와 맨날 날 쉬니까 잘하셔 하죠? 그렇지 훈자님 모든 일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 하죠? 우와 뭘 바르는 거죠? 진흙? 진흙 아하 진흙구이? 우와 한 2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몸통이니까요 와 귀한 음식이었어요 밥 다 됐어 오 와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와 혼자님 진짜 맛있는 거 많이 주셨어요 맛있겠다 네오 좋지? 제일 신났네요 네오 진짜 평생의 추억이다 제일 신났네 어제 제일 신나 아 신나 오리 다리 줄까? 와 자 배우가 먹고 고맙습니다 아 네오야 그래 정좌 정좌 공수 공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네 야 밥 못 먹겠다 다시 레오 혼자 해 공수 공수 인사 인사 이제 적응했네요 훈장님한테 잘 먹겠습니다 자 먹자 아 진짜 맛있네요 아 진짜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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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었어요? 완전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어지밖에 없죠? 어 맛있어? 맛없어? 훈장님이 만든 거? 네 좋아요 왔다 잘 먹네 진짜 롤러경 동생 넣으면 동생 때리고 어 감사합니다 레오 또 아직 뭐 어리지만 아기지만 아마 좋은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럼 팀장님 언제 보러 오고 응 알았어 알았어 약속했어 알겠습니다 맨 ste thank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